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원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박찬 안녕하세요 박찬 소연사입니다 워즈가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잇 샤영입니다 소민결의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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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누가 제일 마음에? 저 제시카 양이요. 제시카 양이요. 제시카 양이요. 또 처음이에요. 제시카 양이요. 여자친구 한 번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친구 안아주네. 여자는 괜찮습니다. 노 ag해를 Milky campus에 대해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 사 polarization. 해산 민 Shelcher 해산 known. devel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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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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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창입니다 성형결의 갓슨 안녕하세요 갓슨입니다